이번 시간에는 바디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바디 태그라고 하는 것은 html 바로 밑에 내려오면서 문서의 내용을 담아내는 태그가 바디 태그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중에서 element 탭으로 바디 태그를 한번 볼게요.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문서에 대한 element죠. 여기 보시면 html 태그로 시작하죠. html 문서는 html 태그로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html 태그 밑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html 태그의 스펙에 맞게 해석이 되겠죠. 그 다음에 html 밑에는 두 개의 태그가 들어올 수 있어요. 딱 두 개입니다. 첫 번째는 header 태그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html가 head나 또는 html가 body를 html의 부모, body나 head가 html에 대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head와 body는 서로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형제관계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. 그렇게 보면 이 html이라는 태그는 html 문서에서 가장 높은, 가장 오래된 조상이 html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ody 태그가 등장을 하는데 이 body 태그에는 이 html에 들어있는 정보들,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정보잖아요. 그 정보들은 전부 다 body 태그의 자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럼 head 태그는 무엇이냐? head 태그는 우리가 head 태그 섹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문서 자체의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 메타데이터가 head에 들어옵니다. 예를 들면 이 문서의 제목이나 이 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자 코드 값이나 문자 코드 값이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이런 문서 자체를 설명하는 것들이 이 head 태그에 들어온다는 거죠. 그래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옷을 사면 그 옷 자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게 이제 body 태그라고 하는 거고 그 옷에 달려있는 태그 있죠. 그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, 누가 만들었는지, 또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하는 그런 정보들을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메타데이터들은 전부 다 head 태그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body 태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 body 태그 하위 수업으로 링크나 문단이나 이미지, 목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body 태그의 자식으로 위치하게 되는 태그들, 즉 이 웹페이지의 내용에 해당되는 태그들인데요.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태그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